네, 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누리호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어제 이뤄진 최종 점검 과정에서 센서 이상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조립을 마친 누리호가 조립동을 나와 발사장으로 이동합니다. 기립장치 도움을 받아 발사대에 선 누리호. 연료제와 산화제 공급 준비까지 마쳤지만 신호 체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산화제 탱크의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는 비정상적인 수치가 확인된 겁니다. 향후여는 누리호 1단에는 로켓 연료인 추진제와 추진제의 연소를 돕는 산화제를 담는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 내부의 수위 측정 센서에 문제가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산화제 탱크가 비어 있을 때 나타나야 할 수치가 센서에 표시되지 않은 겁니다. 문제 발견 직후 연구진들이 긴급 점검에 나섰지만 누리호를 세워둔 상태에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리호를 발사대에서 내리고 다시 조립동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원인 파악을 시도했으나 발사체 기립이 된 상태에서 발사체 접근하고 저희가 확인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현재 상태로는 발사 준비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향후연은 1차 발사 때의 기계적인 문제와 달리 이번에는 전기계통에서 장애가 발생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연은 추후 발사관리위원회를 거쳐 발사 시기를 다시 정할 예정인데 점검을 통해 원인을 찾아내야 오는 23일까지는 발사 예비 기간 안에 발사가 가능할지 가늠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SBS 홍승연입니다. 내용입니다. temANEC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